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보안솔루션 운영파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참고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안솔루션 운영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이나 근육권 쪽에서 신입을 뽑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경력자들을 많이 뽑게 되는 거죠. 혹은 관제 업무를 하면서 보안솔루션 운영 경험이나 아니면 신입들을 뽑곤 합니다. 그러면 보안솔루션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모예킹이나 침해사고 아니면 포렌지 이런 과정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보안솔루션 운영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나 스위치, 네트워크 쪽에 많이 있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해킹, 시스템 해킹 이런 쪽을 하는데 솔루션이나 오픈소스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교육이에요. 최근에 케이실드나 그런 쪽에서 일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했고 그렇게 참고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금융권에서 보안솔루션을 많이 맡았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솔루션을 혼자 12개 정도 그렇게 기술파트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입 대응 쪽 시스템 플러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쪽에서 설치되는 그런 보안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냐면은 세미나예요. 이런 보안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가다 보면은 앞에 세미나 부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각각 업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구했던 부분들이나 대부분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 이제 앞에 세미나 부스에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또 지켜보면은 세미나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갑니다. 선물을 받고 그냥 부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떻게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상용솔루션을 보는 기회들이 거의 없어요.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상용솔루션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제 거의 대부분 오픈소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라이센스 때문에요. 보통 이제 보안 담당자 특히 이제 뭐 금융권이나 대기업 아니면은 사실 친절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말을 해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한번 잘 좀 보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친절하게 또 이제 선배로서 많이 답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용솔루션에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또 오픈소스에 있는 기능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솔루션 형태들들 이렇게 개발을 할 때도 오픈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솔루션들을 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와 틀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설명서죠. 설명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꼭 그 세미나 부스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발표도 해요. 일부는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 예로 들면 이제 웹실 차단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웹실 차단과 관련된 오픈소스 도구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에서 탐지하는 그런 기법들이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아 이 솔루션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내가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구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있는 소스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한번 그것들로 응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제안서 뭐 제안설명서 공개된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은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부스에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가져와서 한번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이제 그 책인데 기업 정보보안 가이드라고 해주고 매번마다 시리즈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제 이 책이 19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보안의 시작 뭐 제로트러스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14번째 지금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아래쪽에 목차들을 보려면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아니면 인공지능 활용한 보안기술 즉 고단의 APT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미나에서 볼 만한 그런 주제이죠. 그런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보안을 하는가 이런 탐지 기술에 대한 솔루션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슈됐던 것들 뭐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 이런 법들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기재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들에 대한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가적인 또 설명을 한 그런 페이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그러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도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해킹 기술이나 그런 책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기업정보부안 같은 거 솔루션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책들을 매년마다 구입해서 저도 이제 업무에서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는 계속 솔루션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을 검토를 해야 하는 거고 뭐 2, 3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 리스트 우리가 BMT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그 솔루션들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 안에서 기능들을 많이 체크를 했어요. 지금은 현재 이제 뭐 제안 썼을 때도 그런 용어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책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준비생이라면은 요 책은 매년마다 구입을 해서 한 번쯤은 좀 보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알차요. 굉장히 익기가 뭐 한 두세 달 정도 거쳐서 읽어야 할 정도로 양도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인프라별로 이제 무료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 도구들인데 이제 소스코드가 뭐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거의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방화벽 PF 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이고 스노트나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고로한 도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웹 차단이죠. 웹 방화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시큐리티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E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각 인프라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 또 뭐 이거 말고도 각 인프라별로 굉장히 또 많은 그런 도구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구축을 하는 거죠. 가상 환경에다가 구축을 하고 최대한 그런 인프라별로의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의에킹이나 치매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실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안솔루션 운영 파트로 나중에 치매 대응 쪽이나 보안관제 혹은 나중에 대기업 쪽에서 신입 쪽으로 뽑을 때 신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IT 쪽으로 뽑고 이제 남은 TO가 남은 쪽으로 하는데 그나마 유리할 수 있겠죠. IT 보안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3개 정도를 저는 참고하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